경계표 담의 설치권, 경계선 부근의 건축, 참윤시설 의무,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안이라는 표지어가 나와 있고요. 상황이 특이한 것이 이렇게 A토지와 B토지가 나와 있어서 슥 봤을 때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가? 풀지 말까?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좀 보면 되냐면 첫 번째 조문 1항 2항, 두 번째 조문 1항 2항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째 조항을 한번 제가 가볍게 읽어보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. 건물을 축조하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. 경계가 있는데 경계로부터 반 미터, 반 미터 이상, 50cm죠.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. 자 인접지 소유자는 전황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. 또 뭐가 나왔습니까? 그러나가 나왔죠. 방금 문제도 그랬지만 이게 그러나가 나오고 이런 것도 우리는 단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, 자 요게 중요하죠.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 1년 경과 건물 완성이라는 그 요건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변경 철거가 아니라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오래되거나 건물이 아예 완성됐을 때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도 해치게 되는 거죠. 완성되기 전이나 1년 경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착수한 후 1년 경과나 건물 완성이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조항이 4개가 있지만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읽은 것과 선택지를 빨리 비교해 보는 거예요. 물론 하나하나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게 눈에 보이냐면 3번에 뭐가 보이죠? 경우. 4번에 면. 5번에 경우예요. 이렇게 좀 독특한 얘기를 제가 해볼까요? 1번에도 면이 있어요. 2번에도 면이 있어요.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출제자의 습관이에요.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건데 3번에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? 컴마가 있어요. 4번과 5번의 면에도 경우에도 컴마가 있어요. 그냥 면과 면 컴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이해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면 경우에 컴마가 나오면 정말 중요하다.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 정답은 3, 4, 5번일 수 있겠다. 이런 좀 황당하게 될 수도 있는 얘기를 저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. 3번 뭐가 보입니까? 완성한 경우. 방금 뭐가 있었죠? 1년을 경과하거나 완성된 후에는 뭐 어떻다고요?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. 3번 보시면 이 경우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 어? 그렇다. 그렇죠. 이 2조의 2항.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으로 3번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. 이것을 다 읽고 상황을 다 보고 1, 2, 3, 4를 보면은 아마 시간이 1.5배에서 2배가, 2배가 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항이 중요할까를 보면 이렇게 그러나라든지 단서 규정, 숫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이것, 이런 후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정답 선지랑 매칭이 되는, 포섭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